세계의 피라미드 3번째 시간 지난 피라미드 영상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수단의 피라미드 군락지인 누비아 피라미드 등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피라미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세기 후반에 활동한 그리스의 여행가이자 지리학자인 파우사니아스는 두 개의 그리스 피라미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피라미드로 아르고스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설 속의 싸움에서 죽은 사병들을 위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원전 669년 히시아 전투에서 사망한 아르고스의 무덤으로 전해지지만 이 건축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달리 중앙에 커다란 방들이 있는 헬레니콘 건축물은 정사각형이 아닌 12.5m, 14m의 직사각형인 것을 보면 벽면들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는 현지에서 채굴한 석회암이 사용되었고 기자의 대피라미드처럼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단하며 맞추었습니다. 스페인의 구이마르 피라미드는 직사각형의 피라미드 형태를 갖춘 계단식 건축물 6개를 의미하는데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화산석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있는 구이마르 마을의 일부인 차코나 지역에 있습니다. 19세기에 지어진 구이마르 피라미드의 원래 기능은 당시 농업기술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은 대서양의 북아프리카 모로코 근에 있는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섬의 토착민인 구안체족의 전통과 아직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섬의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한 건축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피라미드 형태로는 위쪽이 평편한 사각형태의 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원전 221년경 군소왕국들을 통일한 진시왕은 지금의 시한 외곽에 있는 커다란 고분에 묻혀 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한 왕조의 여러 왕족들도 위쪽이 평편한 피라미드 형태의 흙 고분에 묻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 문화권에서도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대개 계단식으로 꼭대기에 신전이 있으며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와 한층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피라미드는 멕시코 푸에블라주에 있는 촐룰라 대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900년까지 만들어진 이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태양신전도 멕시코의 테오티와 간에 있습니다. 지금의 멕시코시티 안쪽에 해당하는 쿠이코일코에는 원형의 독특한 피라미드가 있는데 대부분 기원전 100년에 폭발한 쉬뜰레 화산의 용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할리스코주 테우치틀란에도 과치몬토네스라고 하는 원형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몇몇 있습니다.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류학자 마이클 한화에 따르면 1467년 아즈텍 문명의 테노치티틀란 대피라미드 복원을 위해 2만명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7,8만명이 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대 북미 지역에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원주민들이 플랫폼 마운드라고 알려진 대형 피라미드 형태의 흙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금의 일리노이주에 해당하는 코호키아의 몽쿠스 마운드로 서기 1100년에 완성되었고 그 바닥 면적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운드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일부는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건축물의 역할은 마운드를 쌓아 올린 사람들의 종교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인이 공동으로 협력한 반관 반민 성격의 족장이 거주하는 집의 플랫폼, 공공신전의 플랫폼, 납골당의 플랫폼, 흙으로 만든 마을집들의 플랫폼, 거주하는 집들의 플랫폼 등 그 용도는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 형태의 마운드를 만든 문화들로는 트로이빌 문화, 콜즈크리크 문화, 플라크맨 문화, 미시시피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피라미드 세번째 시간으로, 고대 그리스, 스페인, 중국, 그리고 중남미 아메리카의 피라미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